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정상 등교를 시작합니다. 교육당국은 오는 30일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행단계에 돌입한 뒤 5월 23일부터는 안착단계로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학급, 학년 단위,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숙박형 프로그램인 수학여행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가 결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되며 5월부터는 비말 차단 마스크 착용도 허용할 방침입니다. 또한 5월 23일부터는 확진자 일주일 경미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교육부는 5월 중 등교 출결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학교 체계를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